그렇다면 코덱스 200보다는 코덱스 반도체가 10년간의 수익률이 훨씬 높았어요. 코덱스 반도체 구성 종목을 한번 보면 SK하이닉스 29.27% 항상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구성 종목의 비중을 보면 이것이 계속 리밸런싱이 되죠. 그래서 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퍼센테이지는 계속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종목이 빠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목이 들어와요 리밸런싱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투자를 하면서 실적이 안 좋고 예상보다 떨어지면 얼마든지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SK하이닉스 29.27% 구성 종목이 또 삼성전자가 16.73% 그래서 코덱스 반도체를 보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의 비중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올해 들어서도 SK하이닉스는 60% 이상 상승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5% 이하로 상승 중에 있지 않습니까? 또 한미반도체 많이 올랐죠? 11.53%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이 세 종목만 해도 57.6%로 거의 과반수 이상이 코덱스 반도체, 타이거 반도체의 구성 종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리노 공업이 그 다음 네 번째로 들어있죠? 그래서 국내 종목에 투자하는 반도체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수익률에 비해서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종목을, 탑10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거 탑10, 2021년 초창기 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거죠? 국내 종목들 중에 타이거 탑10, 5년 동안에 61% 상승. 그런데 대표적으로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111%, 그런데 5년이 안됐잖아요. 21년 4월 9일날 상장했으니까 이제 3년 3개월 됐는데도 불구하고 타이거 탑10의 2배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61%에 111%. 그러면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이 앞으로 5년이 된다면 2026년 4월이 돼야 돼요.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4월. 그렇게 되면 몇 퍼센트가 늘어나겠습니까? 아마 200% 이상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배 이상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타이거 탑10 60%에 한 5배는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내 종목에 투자할 때와 세계 1등 시장 미국에 투자할 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다면 코덱스 반도체 종목을 한번 봤는데 이번에는 타이거 탑10의 이 종목들을 한번 봅니다. 10종목. SK하이닉스 가장 많네요. 구성종목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똑같죠? 25.74, 25.04. 그 다음이 현대차 9.49%. 그 다음 기아 7.58%. 그래서 이 종목들이 70%나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1,2등 반도체죠. 3,4등 자동차죠. 반도체와 자동차가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셀트리온. 그 다음 KB금융,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신한지주, 삼성 SDI. 이렇게 타이거 탑10 구성종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타이거 미국 탑10 같은 것은 무엇이냐? 알고들 계시죠? 매그니피센트 7 아닙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또 엔비디아 비롯해서 쭉 종목들을 알고 계시죠? 워낙 많은 말씀을 드려서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국내 이 종목들 10개에 투자하는 것과 미국의 세계 1등 종목들에 투자하는 것과 한 5년 동안 투자를 하게 되면 한 5배 정도는 차이가 날 것입니다. 또 실제 올 상반기에 순자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상위 5개의 종목들 중에 3개의 종목을 보면 다 타이거예요. 미래세 자산 운영의 미국 비테크 ETF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타이거 미국 S&P 500 1조 7,037억 원이 증가했어요. 올 상반기 순자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종목 그 다음 타이거 미국 필반나 1조 2,333억 원 그 다음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1조 173억 다 1조 이상이 늘어난 종목들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들 많이 눈에 익죠? 다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중인 종목들 여기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포함하면 완전히 우리가 투자중인 대표 ETF 종목들이 됩니다. 올 들어 이테프 순자산 10조 원을 돌파한 한국투자신탁 운영도 67%가 해외 ETF예요. 한국투자신탁 운영에서 이번에 에이스라는 이름으로 좋은 종목들 계속 나왔죠? 대표적으로 마음에 드는 종목들 보면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후에 또 나왔죠?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이 종목들 보면 수익률이 완전히 탑클래스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지금 다들 신생 신규 신규 ETF들이기 때문에 겨우 1년 아니면 올 6개월 이렇게만 밖에 못 보잖아요? 적어도 5년은 봐야 되는데 일찍 나온 것도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또 타이거 필반나도 이제 3년 3개월 됐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뭐 1년도 안 된 것도 있고 1년 조금 더 된 것도 있고 다들 신규 종목들이에요. 앞으로 이 종목들이 몇 년 후가 되면 우리는 5년 치의 성장폭을 한번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수익률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신규 상장했죠? 에이스 엠비디아 밸류체인 이것뿐만 아니라 에이스의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ETF 시리즈 그들이 나왔었죠. 이렇게 미국 빅테크 ETF를 집중 공략을 해서 지금 특히 한국 투자 같은 경우는 점유율을 점점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국내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떠나서 미국 증시로 향하는 움직임이 아주 뚜렷해지고 있어요. 한국의 탁 결정원에 따르면 6월 24일 기준 지난주 기준으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 115조 7552억 원이에요. 201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94조 5527억 원이었어요. 이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이 올해 2월 19일 700억 달러를 넘어섰고 6월 5일은 800억 달러를 넘어서 111조를 돌파했어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 2019년 말에는 11조였어요. 11조. 그런데 지금 115조로 늘었어요. 그때는 84억 1565만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11조 6978억 원이었어요. 그러니 2019년 말 5년이 지나면 2024년 말 그런데 아직 6개월 남았죠? 앞으로 6개월 동안도 계속 돈이 이동이 될 것입니다. 미국 시장으로 5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금액이 지금 11조 7천억에서 115조까지 늘었으니까 10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뭐죠? 수익률 차이. 지금 비교를 했잖아요. 이렇게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정말 크게 나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는 이유가 뭡니까? 100% 누구든지 다 돈을 벌기 위한 것 아닙니까? 자산을 불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노후대비를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현명한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선점을 해서 이 좋은 세계 1등 시장에 투자성이 있는 것입니다.